우리 팀 개못해! 1대5야, 1대5! 싫어! 그러니까 처음에 왜 깜쳐가지고 내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지. 스페셜! 척척척! 하아... 오늘 내가 유튜브 롤 편집 잘했는지 막 재밌다는 게 꽤 많던데 내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내가 그거 물량에서 파란 것도 웃긴가봐? 아, 이거... 어... 어지럽다. 내가 구워서 터진 것 같다고. 또의 롤이라니 난 참아 술 얘기를 못하겠다. 의외로 웃긴 점도 있나봐. 롤 하면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걱정인데 사실 그 뭐지? 랭킹 돌리면 말 많이 할 수도 있어. 여기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막 유튜브 가기 잘 되려면 정글을 배워야 된다며? 리드도 좋은데? 가운드에서 알짝깔짝? 그럼 일단 한 판 하면서 시작해볼까? 오늘 하루? 오늘 한 판 하고 이따 배그를 들어도 일단 한 판만 돌려보지 한 판만. 이... 이건가? 이건가? 랭... 랭킹 말랑 뭐 어떻게 놀아야 돼요? 차라리 죽여줘. 개... 개인 랭킹이야? 자유랭크 게임이야? 아이디부터 바꾸고 하면 안 돼. 그 3주 6화로는 어떡해. 일단 방제도 바꾸고. 엄마미야. 4천 랭킹 사운드. 저거 지금 피조라 가는 거. 아, 어디 가? 아, 편집자님 편집해야 되는데 어디 가. 다 어디 가. 의외로 잘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내 재능을 봐줘. 내 실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포지션 정할 수 있지 않나? 오늘 내가 할 거는? 원딜이랑 미드랑. 좋다. 오, 찾았어. 이거 미드 쳐야 되나? 채팅창에? 미드가 아니라 원딜. 미드, 몇 보자. 미드, 몇 보자. 요즘에 이런 거 안 해? 하... 이상하네. 아, 아. 마운 내가 다 부끄럽다. 이 방 나갈까? 너무 부끄럽네. 아니, 아까 내가 미드랑 원딜 두 개를 선택했잖아. 둘 중에 뭐가 될지. 아, 왜? 아, 이거 눈치깝네, 아까 한 명이. 좋아. 아, 나 샤코 볼 때마다 짜증나 죽겠네. 편집자님이 나 닮았다 그래가지고. 샤코 볼 때마다 화가 나. 내가 봐도 닮아가지고. 또 졌어, 또 졌어. 상대팀 아이디러. 우리 미친 개 조심해. 루비야 살려줘. 나도 궁금해. 여러분, 연운 살까? 도랑검 살까? 롱수도 저건 헤이크다. 어우, 못 잡았다. 오, 한 대 마주쳤어. 집에 가야 돼? 난 그냥 여기 쓰면 되지. 뭐야? 아, 나도 갈고리 다니잖아. 얘도 없는데? 왜 밑에 아무도 없어? 안 돼. 니가 먹어, 니가 먹어. 야, 너라도 먹어. 아, 왜 싸워 지금? 어,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재미있게 파이터야. 아, 나 싸우기 싫은데 진짜. 아니, 진짜. 처음에 CS 보는 게 좋아친 거야. 아니, 우리 팀 이상해? 어우, 맞혔어, 내가. 미쳤다. 벌써 탔겠네. 우리. 오, 미쳤다. 나처럼 눈치 많이 보는 성격은 사람들이 저렇게 괄고리 띄우면 좀 짜증나. 잠깐만.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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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판타운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죽었다고? 언제? 우리 팀 개못해. 1대5야, 1대5. 처음에 왜 깝쳐가지고 내가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지. 서포트 주제. 아, 이제 봐. 지가 처먹기 시작한 거. 잘못됐다, CS. 찍으려고 했는데. 아, 나 우리 팀 너무 못 딴다. 아, 내가 뭐 하기 전에 이미 터져있어, 우리 팀이. 뭐 이 새끼야. 하아, 나는 원 딜이 안 맞다. 아, 쟤랑 같이 하니까 짜증나. 아, 내 정서 어떻게 터지고 있어. 아, 진짜. 나도 죽겠다, 친구야. 아, 어떡해. 아, 못 잡았어. 근데 여러분, 내가 못 타기 전에 이미 터져있었어. 내 탓은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처음부터 어떻게 잘 해요? 처음엔 다 이래. 어떤 게임이나. 근데 이거 지들이 부케 가지고 하면서. 개정 빌림 이 지랄. 나는 내 티오자가 놀고 있는 거야. 지네가 부케 가지고 노는 거면.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롤을 잘 모르는데 방금 잘못한 건 알겠다 어어 짜증나 도와줘 알았어 띵띵띵 하는 것 때문에 정신 나갈 것 같아 다른 걸로 하자 미스포츠는 안되겠다 게이틀린으로 갔다 오 잘 때렸다 오 맞췄다 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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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서 좀 과하게 빼 아아 맞아주자 이거 고고고고 아하 잡았다 잡았어 여보 잡았어 이긴 것 같은데 내가 케이틀린하니까 이기네 우와 방금 봤어? 얼음 막아가지고 패는거? 내가 봤을 땅 막타치면 딱인데 빨리 막타 아가비야 하하하하 이겼다 뭐야 이겼어 하하하하 언제 언제 했어 승리 나이스 승리 하하하하 재밌네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이본이 원딜차이라고 했다고 인정 이겼어 내가 내가 우선이 너무 쉬워 나이스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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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